전 구학본입니다. 저 이일인데요. 90년대 대학생 컨셉으로 그렇게 잡은 거 아닐까? 맞네. 요즘 그런 감성 유행잖아. 그러니까 1999년에 살고 있고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. 그쵸? 어? 뭐야? 물어볼 것도 좀 있고요. 연애 상담이요?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어 무슨 영화요? 쉬리요. 네 저 여기 있어요. 우리 다시 솔직해져봐요. 진짜 9화 꽃 맞으세요? 그러는 문희씨는 21세기에 사시고요. 저랑 용희씨는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거예요. 응답 바랍니다. CQCQ 흠 흠 흠 흠